연주 릿지 점심이렇게 들어가는데 빠르게 와 시크릿이 너무 잘했어요 먼저 좀 빠르게 들어가면서요. 희생 없이 설치까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경사로를 잡고 있는 제트가 중요한데요. 이 자리. 그러니까 리치가 안 잡히고 최대 시간을 끊어줘야 되는데. 경사로에서.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서로. 왜냐하면 스크린룸을 밀고 나가야죠. 여기가 사람이 많은 걸 봤으면. 그렇죠. 이쪽에서 나가줘야 되고요. 프로그 선수가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한 명 끊어놨습니다. 죽어봤고요. 3명이 있긴 한데 지금 해체. 너무 돌아요. 너무 돌아요. 너무 돌아요. 이거 해체. 어제됩니다. 근데 이거 설치만 하면 되겠다는. 임페이먼스의 작전이고요. 빠르게 좀 들어가면서요. 설치 설치. 아 리치 좋네요. 아 리치. 다 아직 긁어서 끊어내고 있어요. 뒤 뒤 뒤. 이거는 칼날 폭풍이. 3라운드에 만들어질 만한.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어떤 스노우볼이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 번 그냥 총기를 유지하면서. 바로 이제 오퍼레이터를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리치 선수가 만들어 놨습니다. 헤븐 쪽으로. 네. 저 위로 돌아서. 나카. 푸링. 하나 끊고. 두 명 남았습니다. 두 명. 네. 2대1. 총알이 없어서 지금 클래식을 들고 있는 게 변수예요. 다 빠져나온 상황에서. 자 여기서. 하나 하나. 그냥 해체. 와 뺏자. 그냥 해체. 와. 프로그. 와 근데 이게 저렇게 잡혀요. 이거 장벽을 깨면서. 자 바로 와서. 화력 차이가 있어서 해볼 만해요. 자 막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바보가 두. 와 렐라. 와 렐라. 야 렐라. 이거 뭐예요. 와. 아니 렐라가 이거 어떻게 뒤야. 이거 잡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와. 그냥 이 슈퍼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요. 이 두 명의 선수가. 자신의 그 개인 기량으로 뚫어냈습니다. 네. 아 말립니다. 아 말렸어요. 자 움직이면 주한테 푸링 선수가 잘렸어요. 이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고 피 망상 이제. 저 아래쪽에서 긁힐 거예요. 에이에서 수비 두 명이 있고. 지금 백업 선수도 모르는데요. 자 이번에. 이게 아까부터 나왔던 운력이죠. 네. 호팔. 호팔이 직접 교전하는 게 아니라. 피해 망상만 지원하는. 자 오비를 설치. 바로 아렐라. 못 봤어요. 에서 쏘는 거. 잡아줘야죠. 야. 에스코. 어 잘하는데요. 베인 피해버스.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 빠르게 파고둡니까. 왜냐하면 천천히 가면. 렐라 끊었습니다. 설치. 일부러 먼저 안 써요. 왜냐하면 페이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스크린 룸과. 백사까지 먹어요. 와. 시크릿. 하지만 프로그가 남아있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끊어냈고. 네. 4점 차이거든요. 여기서 스크름을 끊기 위해서 오퍼리터가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라운드 때는. 오케이. 와. 바로 끊었어요. 바로 끊었어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와. 순간 본인 에임이 너무 많아서. 누를 생각을 하다가. 네. 네. 순풍 대응이 늦었고요. 에스퍼. 이거 설마. 어. 잠깐만 이거. 도명 잘했어요.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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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퍼 뭡니까. 와. 와. 자. 완벽한. 자. 기둥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 해찬 씨가 충분하죠. 2변의 주인공이 지금 나왔습니다. 1차트 경기. 야 이거 진짜 무섭네요. 네. 임페이머스가 이번 경기 승리 다 냈어요. 정말 그 스테이지 1에서. 피임페이머스 14위로 올라와서 1라운드로 이겼던 팀이. 정말 각을 잡고 일주일 동안 노력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준비된 이 조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지. 1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빨라요. 이런 거 하려고. 동선 하나를 지우기 위한 세이지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줬죠. 네. 와. 그런데 시크릿. 시크릿 선수가 먼저 한 명 끊어내고요. 올베이. 복두창코만 믿는다면. 근데 밀러 왔어요. 무디 선수가 있으면 무디. 아. 리치가. 리치가. 와. 이거 막혔죠. 그러니까 템프를 올렸지만 들어가서 한 명이 잘렸고. 바로 복수 잡고 정리되고 뭔가 상황이 됐어야 됐는데.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빠르게. 와. 와. 리치. 예. 3,4라인 쪽에서 백업을 갔는데 그거를 또 같이 넣은 브릿지가 다 잡아줘가지고. 시크릿이 너무 잘했어요. 에이빙. 이게 무게 좀 나오네요. 개회가 지금 제가 봐서 충격 화살이 있으면은. 네. 이거 지금 저기. 스파이크 해체를 막을 거예요. 바보 선수에게는 걸렸고. 오우. 시크릿. 남은 선수 하나. 와. 좋은데요. 이거 사냥꾼의 분노까지 보고 싶은 게 욕심이거든요. 해체만 막기 위해서. 바보. 바보가 저기만 틀어막아주면. 근데 잡혔어요.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이거 쓰긴 조금 아깝죠. 네. 해체 들어갑니다. 나오는 공. 오우. 피임 페이머스가 준비된 전략은 있었습니다만. 네. 앙락 코스 1세트가 다르게 되게 단단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라운드에서 리치가 보여줬던 한 방과 프링에 보여줬던 그 한 개의 라운드가. 네. 좀 컸습니다. 설친 데코 좀 기다리고 있어요. 다 맞겠는데요. 안 맞을 수도 없겠는데요. 2층 쪽에서 내려오는 상황. 하나하나 죽음 주고받고. 습관. 조명 끊었습니다. 와. 네. 다시 한 번 끊어내고 이제 한 명. 어려워요. 네. 잡아내면서 깔끔한 승리. 9점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나오는 고. 오우. 자 이번엔 프링 끊겼어요. 이러면 오히려 중앙에서 빨리 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머리는 맞혔습니다. 7반 선수 잡아내면서 4대4까지 맞히고요. 버킹. 아. 잡았어요. 스킬을 최대한 쏘여서 시간을 밀어야 됩니다. 네. 오우. 이게. 바보가. 절약왕기 됐습니다. 네. 시옥관 롱쪽으로 좀 뚫고 들어가면서요. 설치까지 마무리가 됐고. 네. 설치 못 끊었어요. 설치를 끊기 위한 산역으로 보냈는데. 네. 살짝 늦었죠. 설치하면 됐고. 세이지마저 잘리면 애매하죠. 네. 네. 살리겠죠. 네. 이러면 애매해요. 리치. 선진을 끌어내고 들어오는걸. 자 바보가 프로구가. 자 그리고 실반이 있습니다. 원두웨이브 처리가 늦었어요. 오우. 세명까지 끊어냈어요. 에이쪼로 들어갑니다. 방 안쪽까지. 캡치키 들어갔고. 프링 선수 잡아내고. 바보가. 리치가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바보 선수와 프로구가 진짜 잘 붙었거든요. 하나. 두 명 끊고요. 리치 리치. 와 리치. 투폭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오면서. 2대2. 아 리치. 리치 선수가 이번에 또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면서요. 무려 3명의 선수를 잡아냈죠. 이때는 아까 들이 대다가 잘렸거든요. 네. 다시 한 번. 여기서 반탁드리면서. 오 리치. 와 아까랑 다르죠. 기역사 쪽에서. 프루구 선수가 얼마나 버티되네요. 오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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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판이 다 했어요. 지금 왜냐면 이미 헤븐을 잡아서. 이거 버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해체됩니다. 자 뿌리면서 뿌리면서. 오오오. 반해체 했고요. 오 잡았어요. 자 지금 하나 남아있거든요. 오오오오. 자 이때 상황에서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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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자 지금 빠립니다. 않습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반해체가. 야 이거 헤치가 했어요. 오오오오. 이런 걸. 양동을. 아 그렇네. 아 그래. 실수가 나왔네요. 이게 못 들어갔죠. 들어갔으면. 슈퍼 플레임 나온거죠. 이쪽으로 쭉 들어가요. 오우. 헤븐설이에요. 헤븐설. 오우 오우. även 생각이 달랐던거예요. 헤븐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해븐 난간에 나노소문 깔고 directly. 스크린 룸에 나노소문 깔면 결국에는. 우리가 해치를 막기 용이하다고 해서 저기다 깐 건데 X4가 잘렸어요 나오는 걸 프로브 1대1 체력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1템! 리치를 먼저 긁었어요 무디가 들어갑니다 페인트 타인이 많이 말렸어요 근데 나와주는 같이 끊었죠 무디 모르는 거 몰라요 바보 선수가 모른단 말이에요 프링을 모르죠 프링이 돌아서 끊었어요 하나 끊어내면서 숫적으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로 둘이 돌아오는데요 둘 다 무디 한 명을 잡고 봉쇄를 막는 거긴 하거든요 무시로? 30초 남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설치부터 해야되고 10초 남았습니다 포탑 포탑으로 일단 어부를 끝나더라도 기둥 끼고 돌고 나서요 네 이때 상황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 보이는데요 오우 이걸 잡았어요 뛰어내면서 에임버러져 내려가서 잡았어요 와우 그러면서 9대7이 되고 봉쇄 완성이에요 절약왕 아니 절약왕 네번째 피인페이머스가 진짜 잘했는데 충전했죠 확실하게 상대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리테이크하면서 안정감을 더해주다 보니까 여기까지인 거 같네요 불갑이라 너무 아파요 그렇죠 지금 총기 차이가 나고요 그게 극복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뒤통수 3번 보겠는데요 하나 뒤통수 네 좁히겠죠? 죽어봤어요 와우 와 리치 침착한 거 봐 네 와우 리치 와 이거 끌어내면서 비디오 승리 다 냈습니다 본선 진출 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오기를 설치는 완료가 됐고 와 와 충격파산에 맞아가지고 체력이 많이 없거든요 하나 좀 끊어내고 와우 자 3명 좀 끊어내고 있습니다 프레지 내려가서 밖으로 가면 펌는다 2대2 체력이 없기 때문에 확보 좀 네 제가 끌어주면서 하나하나 와 자 1대1 3명 남았고 와 하나 여기서 오우 레인 레인 서서 끌어냈습니다 오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 여기 지가 찍혔기 때문에 에스페란자 설치 설치까지 완료됩니다 앞에서 오우 와 테넥스가 원래 이 자리에서 네 충격하사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숫자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네 있는 것도 좋고요 아 페넥스 하나씩 잡아주고 있습니다 에스페란자 선수 함께 끊어내면서 이번 라운드 승리 알람봉 발성 안됐죠 아프죠 아프죠 이거죠 이거 일단 아 이거 보세요 2명 잡았어요 헤리 야 여기까지 붙여도 없구나 와 레인의 센스 자 그래서 들어왔고 이러면 레인 선수 B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네 이거는 어 월샷 네 무리 안 했어요 스가 혼자 있어요 혼자 잠깐만 이거 지금 다 들려 소리 다 들려 여기도 오고 와 테넥스 테넥스가 이러면 사냥꾼의 문도도 있어요 네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 와 긁혔죠 아 네 두 방 세 방까지 꽂아 넣으면서 설치를 못했어요 와 여기 두 명 카시아만 했거든요 봉쇄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피온입니다 네 지진강타 들어가고요 네 테넥스가 테넥스가 자 끊어내면서 이제 하나 아 테넥스가 진짜 너무 집착해 자 아나키 선수 헤리 선수는 마무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따냈습니다 12점까지 갑니다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알았는데 소리가 메인 쪽에서 두 명 이상 발자국 소리 들리니까 어디가 먼전지를 계속 이제 보다가 네 보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냉정음 판단을 했죠 레인 와 와 헤리 진짜 헤리 에이비 좋아요 와 진짜 헤리 참고한 쪽에서 여기서 세이브하는 거 보세요 다 잡아내요 저 위에 2층 쪽에서 에스펜 안정 어우 잠깐만 와 3만 근데 T1이 진짜 어센트 되게 잘하네요 네 네 괜히 맵을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 남았거든요 와 헤리가 T1 이번 라운드 따내면 13 대역 일사티 경기를 가져갑니다 자 에이 Aw 에이 쪽씩 확보를 했고 수비하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와 근데 선호지 피해망상을 노리고 있는 거 터니라 네 연막 그리고 아마 쇼쪽 연결부쪽으로 피해방송 날릴건데요 흑고은손 커버볼 와우 3망의 턴이 너무 좋았죠 네 방금 흑고은손과 커버볼 연계로 상대방은 진입 아예 막았구요 하지만 테넥스가 남아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네 장막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테넥스 스톤 라운드의 에임이 와 근데 이걸 숫자를 결국 이 정도를 줄이긴 하네요 아슬아슬하게 3망 선수가 먼저 봤어요 도매 끌어냈구요 와 이 싸움을 이기네요 와 양각인데 네 해리 선수가 좀 있구요 안쪽에 소리 들리죠? 타이밍이 약간 엇박자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에스펠 앉아 와 2명에서 4명을 잡고 백업이 되네요 그러니까 거의 씨를 버틴다는 의미에요 지금 성광이 많은 조합이기 때문에 와 필망상 썼고 스키 다 들어왔거든요 해리 자 위에서 테넥스 와 오케이 레인 끌어냈고 하나 더 와우 깔끔하게 2명 와 이거 진짜 큰일났네요 네 들어가는데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어우 3망 2명 들어와다 잘렸어요 네 여기다 씨로 드림 돌아오는 곳까지 확인하고 아 코코볼 반응 아 코코볼 반응 타넥스까지 설치합니다 와 근데 이게 차고를 지금 스파이크 설치 네 여기를 이러고 먹은 거라 네 들어가기 좀 어렵죠 네 아니 권총 라운드는 진짜 비싸 이거 펜트 타네 진짜 엄청 아프거든요 저거 오우 와 에리 와 에리 야 아까 전에 레즈만 받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쓰고 나가다가 네 아 벌려뒀던 에리에게 다잡아먹혔습니다 준비중이에요 아 타이밍 좋아요 네 오우 타이밍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와우 제대로 긁었습니다 아 스킬 연계 너무 좋습니다 네 펠릭스 선수가 남아있어요 혼자 위치는 알고 펠릭스 아 불가기 너무 많죠 뒤로 빠진 상황이고 마무리 여기 세 라운드 가져가야 돼요 아 근데 차금이 하 이게 너무 아프네요 마샬에 불독에 스팅어에 견갑셋 응 궁극기도 없어요 못 빠져나가면 잠깐만요 이거 잡았어요 오우 레인 레인 최고의 선택인데요 예 마샬 자 그런데 옆에 레인이 이제 딕셉션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헤드를 긁을 수 있죠 이야 이거다 로켓 선수도 로켓 돌을 끊어낸다면 나도 헤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나머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 T1이 좋죠 네 설치 끝났고 지금 정고도 T1이 사실은 해리가 먼저 잘리지만 아니면 제가 보기엔 무조건 좋고요 이렇게 때문에 해리 아 봤어요 아 해리가 이미 자 들어온 상태 먼저 끊어냈거든요 하나 하나 이거 진짜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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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자 돌리러 설마 아까의 교훈 페이크 페이크 우쿨릭 우쿨릭 야 돌리고 돌리고 시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로켓 로켓 마무리 13 대 9 자 T1이 승인트 안에서 여덟 별자로 본선 무대에 올라갑니다 아 T1은 진짜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отдых 까지 안들 인데 다 도망치 이럴 에 에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